음 또 4 2 으 우리 나름 인상판대 어 아 아 . . . . . 잘 열렸어요 그분이. 방세만. 아이고, 방세만. . 좋아요, 좋아요. 새로워. 오케이. 손도 한 번 닦고. 잘했어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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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기지 마세요. 어머니께 특수 교육 받는 중입니다. 어쨌든 제가 키우는 아이입니다. 잘 키워볼 것 같아요. 저와 저희 어머니의 관계성, 저의 이성군의 캐릭터 잘 담아내주신 것 같아서 너무 기쁘고 앞으로 이성군 열심히 만들어 보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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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집중력을 높이는 그런 훈련이 있는데 어떻게 해서든 아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어하는 그런 어머니를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이게 뭐야? 이게 감자지면 인지깐다. 먹었잖아. 이 시스템이 아닐까? 먹을 수 있어요. 바로. 바로 당진당 이 도로 가까이. 그렇죠. 오케이. 이제 여러분 당당하고 침 밉게. 오케이. 위로 살짝. 오케이. 좋아요. 오케이. 수고하셨습니다. 좋습니다. 오케이. 오케이. 저희 다음 거 가겠습니다. 네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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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신기해. 자기의 그준가봐. 오 마이 가이. 신세계세. 박수. 와우. 박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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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에 각자 이렇게 껄렁껄렁하기도 하고. 너무 아까 보니까 선배님들 찍는 거 보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. 이게 진짜 포스터 찍으면 뭔가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은 느낌이 딱. 진짜 실감이 나잖아요. 맞아 맞아. 네. 좀 저도 기대되고 좀 설레고 한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 전체 카메라. 오케이. 카메라 볼 때도 계속 파전 되니까. 박수 앞판. 한숨 치면서 그치. 둘 다 카메라. 하고. 너무 예쁘다 애들. 좀 밟은 것도 같다. 좋아. 오케이. 한숨 치고. 오케이. 좋아요. 한숨 치었다가. 오케이. 다시 한 번 한숨 치었다가. 오케이. 답답하다. 오케이. 좋아. 안녕하십니까